오늘은 구미 올마운틴과 함께합니다 구미 올마운틴에서 관리해주고 계시는 송암파크 지금 일단 1차로 셔틀 해주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안내려였네요 코스가 상당히 생각보다 빡슨 것 같습니다 부디 다 살아 돌아오길 비굼하니깐 이런게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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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아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안봤잖아 으 으 으 야 쎈데 으 으 으 내 다음번에 살게 다음번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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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멈췄다는거죠 여기 아냐 으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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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. 으 으 으 으 다 지람 걸지기 조금 오우 어이 파슬라 쥬리쥬리어으 으와아 으히히히 누구 아랫떠는 바로 앞에...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우와 이거 우와 아 워하하하 계속 mij 가장별 상태를 2 상태를 이동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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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hoo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여기가 우와 우후우 우와 우와 좋지? 좋지? 오우 오케이 오우